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 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실 군 장병, 경찰, 소방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명절이면 더욱 가슴 아프실 참사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그리고 금리 부담 때문에 민생경제의 실험이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살인적인 물가로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고통에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정치가 힘겨운 국민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닙니다. 30조 긴급민생 프로젝트의 빠른 협의를 거듭 촉구합니다. 협의하기가 불편하시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력난 해소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해서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권 정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초부자 맞춤형 세법 시행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에 붓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들의 법인세, 주식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했습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의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 그다음에 다수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방인적인 자유만 부르짖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생을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특권 경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바랍니다.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기를 권유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